사실상 정신이 조금만 바뀌어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력지도 보는 순간 HLB 섰다 이거 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카나리오 바이오랑 HLB랑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인데 바이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나 이 임삼 상상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희망구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HLB 오늘 상승폭이 좀 좋았습니다. 전일자도 그렇고 한동안 상승폭이 좀 좋았죠. 그렇지만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시가총액이 5조 6천억원. 그런데 이거 매출액 보세요. 매출액 보시면 엉망이죠. 엉망에다가 곧 회사가 엎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회사이다. 그리고 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거 10%도 채 되지 않는 유통주식소를 가지고 있다. 뭐 유상증자 엄청나게 하고 무상증자 하고 뭐 여러가지 계속 때리니까 최대주주가 보유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말 좋은 회사라면 이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이거밖에 안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HLB가 제약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법학과를 졸업을 하고 은행을 하셨다가 회사 후 호프칩을 차렸다가 망한 사업가가 제약회사의 CEO로 있다. 이건 사실상 뭔가 말이 좀 맞지가 않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약을 하겠다. 검증이 가능한가요? 아무리 연구진들이 제약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임원진들 중에 사실상 연구에 관련된 사람은 크게 없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인근 씨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쪽 보면 대표이사들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은데 관련 경력이 별로 없어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면 임원들 자체가 의학박사, 약학박사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삼상이 될지 안 될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무광약품이나 이런 데에다가 저거를 주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 연구진들이 하니까 실제만 되면 우리에게 지적재산권이 있어 이렇게 우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된다라고 안 된다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돈이 지금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증권 발행 이거 보세요. 아직까지 전환하지 않은 게 무려 1,100억, 1,200억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된다. 지금 보시면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죠.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지났는데 가격 보세요. 가격 보시면 3만 원대. 지금 주가 뛰었으니까 이거 행사하고 팔아먹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그럼 뭐 어쨌든 주주들은 상당히 나쁜 그런 상황이 오는 거다. 그리고 사모자금의 사용내역 보세요. 연구하라고 돈을 밀어내셨더니 사업체의 지분치득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일까요? 제약회사면 제약에 힘을 써야 되는 건데 오히려 사세를 갖다가 엄청나게 늘리는 급상황이 되어 있죠. 뜬금없이 올랐으니까 임상상상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HLB 만약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지옥을 보고 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정신이 조금만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력지도 보는 순간 HLB 샀다. 이거 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법대생이 제약회사의 대표이사라는 것 자체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초록배미디어 거래정지당했죠. 거래정지당했고 나머지들 여기는 거래정지당했다가 풀렸던 기업 여기는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도 지금 폭락 진행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피 땀 흘려서 납입시킨 이 유상증자나 여러가지 전화사체의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HLB는 쓸데없는 회사들을 갖다가 우회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했다. 여기 보시면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스텝스로 바꿨고 반도체 회사를 갖다가 또 인소해서 이노베이션을 하고 전자회사를 갖다가 바이오로 바꾸고 미디어 유통회사를 갖다가 다른 쪽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엄청나게 한 거예요. HLB 생명과학은 실제로 이름이 에너지 솔루션즈였어요. 에너지 회사를 갖다가 우회상자가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사 간에 무슨 시너지를 내겠어요.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 해고를 하고 자기들의 업무를 시킬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회사이고 임상상상이 된다고 하듯 이게 어떤 결과치를 가져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카나리아 바이오 오늘 보시면 마이너스 12.32% 떨어졌습니다. 한 며칠 올라갔다고 신났죠. 그냥 중간 결과값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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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은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HLB 선생님의 제자인격으로 카나리아 바이오가 진행을 하고 있다. 시가총액 이것도 1조 넘었다가 빠지는 모습 지분은 상당히 높죠. 53% 정도 되고 있지만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최근에 카나리아 바이오임이 장래 매도를 했어요. 장외 매도를 하고 그 평당가가 5천 얼마입니다. 근데 얘들이 전원사체를 갖다가 행사하는 게 한 3,600원대 이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차익이 한 1,400원 정도 남죠. 1,400원 정도 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를 갖다가 권리 행사를 하고 장외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전환을 해가지고 또 팔아먹었겠죠. 팔아먹었으니까 이 차익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한 5천 얼마 정도 1,400원 정도 차익을 보고 팔았고 이거를 갖다가 또 갭을 보면은 한 대략적으로 2,000원이 되는 건데 근데 이거 보시면 7,358원에 이거 전환을 했죠. 이 가격을 갖다가 오늘자로 팔았어. 한 6,500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대략적으로 손실이 한 800원 정도 되겠죠. 근데 위에서 보시면은 플러스 한 1,400원 정도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봤었던 카나리아 바이오임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매도했던 부분 그런 거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절대 손해가 아니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은밀하게 진행이 되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이렇게 나오잖아. 7358짜리 BW 행사 내막이 궁금하네. BW 행사를 한 거는 행사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개미무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겠죠. 아 이거 주가 진짜 올라가나 보다. 한번 뛰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얘들이 차익 실현한 걸 갖다가 손실을 조금 더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HLB랑 똑같이 이것도 세력지도 보면은 아 이거 샀다는 거 자체가 기가 막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전설의 인물들이 안 나와 있고 세종 메디칼에 세종 메디칼을 카나리오 바이오가 인수를 하면서 헬릭 스미스 뭐 리더스 기술 조자 SC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다 인수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해서 곡관처럼 모든 걸 다 빼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신 이유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제약 바이오 제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제약 바이오도 안 좋은 거야. 그럼에도 거기다가 세력 종목까지 엮여 있어. 이거 두 개명은 완전 필패죠. 필패. 이걸로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망할 확률이 100% 더 높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뭐 게시판에서 삼상 가니 중간관계학과 어떻게 가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저게 약사, 의사 이런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본업이 아마 이상한 거 가정주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하는 척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인 거고 실제로 생명과학이나 이런 쪽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약 확률 성공한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면 거의 0.01%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거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하물며 이런 잡주의 회사들이 가능하다는 거 자체가 의심스럽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손절할 금액으로 공부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텐베거 어렵지 않게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는 게 작전 세력주를 사가지고 텐베거를 가자.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종목을 사서 텐베거를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기만 맞다라고 얘기하면 위에 있는 종목들 떨어지는 걸로 텐베거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빅쇼트 영화 보셨잖아요. 빅쇼트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세력주에 물리시거나 아니면 손실이 크신 분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원금 회복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사용하지 않고 원금 회복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았던 작전주나 테마주 이런 것들로 또 들어가서 단타치고 건강 잃고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겠죠. 그렇지만 여기 지금 진행하는 가디언스 클래스 2기 1기생이 얼마 전에 500만원 수익 나셨던 거 그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물 매도 방이라고 지금 되어 있긴 하지만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선물 포지션을 갖다가 잡게 된다라면 양방향의 수익을 갖다가 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손실금을 만회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차트보고 이런 것들 아니고 철저하게 여러가지 지표를 통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제가 선착순 10명에게는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10명 이후의 분들에게는 지금 강의료 100만원에서 책정된 부분 조금씩 올려가면서 더 받도록 할 테니까요. 빨리빨리 가입을 하셔서 원금은 당연히 가져가시고 제가 빌링방을 통해가지고 적은 금액으로도 레버리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만회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이 여러분들 계속 한 방향으로 매수해서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만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간을 투자하는 기간이 길어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양방향으로 이제 떨어지는 시기 경기침체 시기 여러분들 많이 틀리시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 사서 물려있는 종목들만 계속 버티고 계실 건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분명히 100만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진짜 저렴한 강의이고 제가 모든 걸 넣어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라는 거 아시고요. 차후에 이렇게 바디언즈 클래스 1기, 2기 들어오신 분들은 3기, 4기, 5기 업데이트되는 영상에서도 무료로 재수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깐요. 염렴하시고 언제든지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석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으로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HLB 차트를 한번 보면 와 여기 수직 상승을 했어요. 지금 여기 선물매도 이것 때문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건데 어쨌거나 43,550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서 HLB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HLB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요 고가까지 오려고 했던 노력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지금 빠지면서 여기 아랫구간으로 내려갔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박스권 자체가 요런 식으로 딱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보이고 이제 이 HLB에다가 이제 거의 신흥 종교처럼 했었던 과거의 사람들 이렇게 여기 물렸어도 버티고 물 타면은 이까지 수익 주고 그죠? 여기 물렸어도 이렇게 버티고 물 타면은 여기서 수익 주고 이랬던 패턴이 이제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세력주에 있는 종목들이 동시에 바이오가 동시에 오르고 그 다음에 동시에 거품이 꺼지고 있느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뭐 제가 이렇게 세력주도 만들 정도면 금강원이나 검찰에서 이런 것도 못 찾아내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찾아내겠죠. 찾아내고 우리는 3월달에 이제 사업보고사가 나오는 시기가 되고 있다. 물론 당장의 거래정지나 상장 폐지는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데미지가 있다는 거 초록뱀 구속되고 KH 구속되고 쌍방울 구속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뭐 어쨌든 뭐 진영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약회사 오너가 법학관을 출시는 변함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도 등락 자체가 엄청나게 못 봤다가 지금 보시면 이 구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꼬라박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겠죠. 중간 삼성값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카나리오 바이오 M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2026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당장 돈이 없다. 그래서 BW 행사나 차익이나 이런 부분만 털고 나가려는 분명히 명확히 보인다. 그리고 뭐 게시판 보니까 IP를 갖다가 이제 해파링크에다가 넘기려는 그런 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회사가 IP 가지고 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자회사 자체를 갖다가 카나리오 바이오에서 옮겨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 자회사를 갖다가 한 시가총액 한 3천억 주고 옮기면은 이거 그냥 개털내는 거죠. 이거 아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카나리오 바이오 M 최대 주주인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회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세력들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최대 주주의 주식을 받아가지고 이 구간에서 다 털어먹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400원대잖아요. 400원대 400원대에서 17,000원까지 갔으면 몇십 변을 해먹은 건데 지금 BW 손실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BW 손실 받아봤자 얼마나 손실 받겠어요. 그죠? 여기서 차익이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들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접근을 하게 된다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가디언즈 멤버십은 수익을 안정적인 종목으로 받고요. 이런 종목들 하시는 분들 중에 난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어. 난 더 이상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라가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가디언즈 참여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당 5만원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손절하시거나 지금 물려계신 분들은 몇 천만원 더 시작하고 뭐 최소 몇 백만원까지는 분명히 있겠죠. 한 백만원이면 저에게 20종목 받을 수 있는 겁니다. 20종목 10% 수익이유로 하시면 이거 얼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시간에 투자하시면서 걱정 없이 이런 종목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선물 매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증시 최고점 누가 봐도 미국 증시는 지금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한국 증시도 불안불안하고 실제로는 경기침체가 다가온다고 했을 때 주식을 이제는 매도해서 수 있는 햄버거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바이오 제약 절대 하지 마시고 세력종목에 있는 종목들 절대 하지 마세요.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손해를 끼칠 겁니다. 두근먹기 그리고 다닐 모든 또한 세금 소문 투기 틈 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